울산항에 꾸준히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화물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항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체 화물은 국제 유가 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액체 화물 물동량의 35%를 처리하는 울산항. 액체 화물은 울산항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할 만큼 주력 화물입니다. 울산항 물동량은 2012년 1억 9,697만 톤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은 뒤 2013년과 2014년 1억 9,100만 톤대에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국제 유가 변화에 따라 액체 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보안 수단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키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화물이 세계적으로 컨테이너화 되는 추세 속에 현대자동차의 인도 등 동남아 공장 증설로 자동차 부품 수출 등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항은 4천 TU급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고 전기선 항로가 부족해 지역 화물의 6,70%가 부산항을 통해 빠져나가는 실정입니다. 부산항으로 지금 이탈되고 있는 화물들을 최대한 울산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항로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주들에 대한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이 때문에 울산항 구조와 운영 방식에 있어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유리하도록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정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